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징질병은 만 19세 병역 판정검사를 받아 그 다음 해인 만 20세부터 입영하고 있으며 모집병은 만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여 병역 판정검사를 받기 전에도 모집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대학별 재활연령까지 군입대가 자동 연기되므로 대학을 다니다 군입대를 원할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을 실시하거나 각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서 입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현역병 입영 신청 방법이 본인 선택원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작년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려면 당해연도 입영은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연도 입영은 입영 희망원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는 당해연도 입영을 심항할 경우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고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즉시 전산에 의해 입영 부대까지 자동으로 결정이 되며 다음 연도 입영을 심항할 경우 입영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초 입영 희망원을 반영하여 입영일자와 입영 부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의 입영일자 결정은 선착순으로 정해집니다. 네, 고절자나 졸업 예정자의 현역병 입영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다음 연도 입영 대상자인 19세 고절자 및 졸업 예정자는 11월까지 다음 연도 입영월을 신청하거나 다음 해 5월 이전까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영 신청을 하지 않으면 5월 이후에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절 이하 학력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 중인 경우에는 24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미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입영일자를 연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로는 질병, 자격시험 응시, 출국대기, 대학입시, 각군모집 응시, 각급학교 졸업 예정 등이 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 기간은 연기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연기 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기 횟수도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한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이 되고 입영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취소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기원 제출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입영일자 연기 원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과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현역병 입대 시기와 입영일자 연기 등 현역병 입영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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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